자 5번 문제 봅시다. 광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광합성이라고 하면은 빛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거죠. 그죠? 합성을 할 때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 에너지원이 빛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광합성 CO2와 H2O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게 되면 빛을 조여주면 유기물 세포가 만들어지고 산소가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또 요것도 광합성이죠. 포도당, 글루포스 생성되는 거. 그죠? 요것도 광합성이에요. 자 이 광합성은 주로 이제 우리 염록소를 가지는 애들 그러니까 조류. 그죠? 조류. 염록소를 가지는 조류에서 많이 식물에서 많이 발견되죠. 우리는 염록소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세포합성을 합니다. 세포합성을. 먹어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햇빛만 쪄도 살이 찌는데 우리는 먹어야 살이 찌죠. 자 2번 볼게요. 녹색 식물의 광합성은 탄산가스와 물로부터 산소와 포도당을 생성하죠. 지금 이게 광합성이에요. 탄산가스 CO2와 물로부터 세포, 포도당 같은 이런 유기물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유기물을 만들어내고 혹은 작은 분자에서 큰 분자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맞네요. 그 다음 3번. 세균활동의 광합성은 탄산가스의 산화를 위하여 물 위에 하한 물질이 수소 원자를 공유해 유리산소로 형성한다. 자 여러분 유리산소 형성하는 건 맞아요. 요게 유리산소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말이 나오는 거 보니까 산화되는 거. 수소 원자 공유한다. 수소 공유체. 수소를 내놓는 게 누구예요? 광합성에서. 수소 공유체는 수소를 내놓는 물질인데 여기 지금 반응물 중에서 수소 있는 거 물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광합성에 수소 공유체는 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자를 내놓는 거. 전자 공유체. 혹은 전자 수용체란 말이 있어요. 전자 공유체는 전자를 내놓고 전자 수용체는 전자를 받겠죠. 전자를 내놓는 애는 자기 자신이 산화가 되는 애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산화가 되는 애가 누가 되냐. 그 다음에 전자 수용체는 자기 자신이 환원이 되는 애예요. 요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는데요.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는 애가 누구냐. 바로 CO2예요. 요거 산화수 계산하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전자 공유체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광합성에서 주는 애는 전부 다 물이네요. 그죠? 그리고 전자를 받는 애가 CO2가 되는 거. 요걸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물 이외의 화학물질이 수소 혼자를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수소 공유체예요? 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살 이제 보세요. 합성이 일어날 때도 물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 반대로 하는 게 뭐냐면 분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살을 뺄 때 보통은 우리가 뭐 소변이라든가 대변으로 많이 나가지 않나 살 뺀 게 여기 보시면 호흡을 많이 해서 물과 CO2로 나갑니다. 숨으로 호흡으로 한 어느정도 반 나가게 되고요. 나머지 반이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소변 대변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살 찔 때도 여러분 호흡만 잘해도 살이 빠진다는 게 그죠? 요런 겁니다. 저도 참 호흡을 잘해야 될 텐데. 4번 볼게요. 4번은 광합성씨 에너지 빛을 이용하는 거 맞고 그 다음 물은 환원 반응에서 수소를 공급해준다. 맞네요. 그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봅시다. 물의 특성. 굉장히 오랜만에 물의 특성이 나왔어요. 자 요거 지금 이 문제 언제 나왔냐 그러면 보통 산업기사에서 이제 나왔는데 산업기사 17년 1회 그 다음 16년 3회 요때 물의 특성이 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죠. 자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물의 특성 제가 설명드릴 때 뭐라고 하냐면 지금 여기 기아열, 비열, 융해열 그죠? 각종 열이 전부 다 크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 안 변한다고 그랬죠. 안정하고. 자 기아열이 크다는 얘기는 기아가 뭐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기아열이 크면 클수록 기아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종 열이 커요. 비열도 크고 기아열도 크고 융해열도 크고 다 크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체온 조절이 잘 안 바뀌니까 온도 잘 안 변하니까 체온 조절이 가능한 거 맞고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가 급격한 변화되는 거 유지해주는 거 맞고요. 융해열이 작게 아니죠. 각종 열 다 큽니다. 융해열도 크기 때문에 보세요. 액체가 기아열 만큼의 에너지가 있으면 기체로 바뀌고요. 융해열 만큼의 이제 또 온도가 내려가면 고체가 돼요. 각종 열이 크다는 얘기는요. 이 물은요. 기체로도 잘 안 바뀌고 얼음으로도 잘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열까지 크기 때문에 온도가 변할 때도 열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융해열이 크기 때문에 잘 얼지도 않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물의 특성 뭐가 있어요? 수소결합을 가진다는 거. 수소결합을 가지니까 우리 물의 밀도가 어디에서? 0도씨가 아니고 4도씨에서 물의 밀도가 1로 최대가 되죠. 그래서 우리 어때요? 얼음보다 물의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얼음이 위에 뜨고 물이 밑에 무거워서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게 뭐예요? 겨울에도 밑바닥부터 얼지 않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물의 특성인 거. 그 다음에 우리 물이 얼음이 되는 온도가 0도씨 물이 수증기가 되는 온도가 100도씨 이게 100등분이나 되기 때문에 엄청 이제 한마디로 레인지가 크죠. 그러니까 역시 액체 상태가 넓게 유지되는 거. 이것도 중요한 특징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뭘 기억하시면 돼요? 아, 물은 각종 열이 다 크다. 그래서 잘 안 변한다. 물은 수소결합을 가진다. 그렇죠? 이런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